인생 인생이란 무엇인가 김춘경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의지없이 태어나 의지하며 살다가 약속없이 태어나 약속하며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살아있는 순간이 멈춰지면 소리없이 의미없이 나를 버리는 것인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낌없이 받다가 아낌없이 주고 지치도록 웃다가 지치도록 울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감정이 밑바닥으로 둥그러져 남은 게 없을 때 서로를 가두는 것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살며 사랑하며 살며 사랑하며 죽는 순간까지 끝없이 고뇌하고 끝없이 방황하고 한없이 갈망하고 한없이 쫓아가는 진정 진정 자유로운 나만의 나만의 세계인가 결국 차지해야 할 나만의 소유인가 한없이 갈망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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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